안녕하세요. 대박. 이리 있으면. 맛있다. 다 먹자. 하하하하 우연히 한 번씩 사진이 좀 많아 지켜봐요 아... 박수 왜 웃을래? 됐다 뭐 안 했다 우리가 웃고 있는 친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well 으 으 으 으 으 아침에 눈이 고긋한 느낌 넣을수있어요 꼬마집사 꼬마집사 하늘이 먹으면 다 먹게 되네요 이걸로 다 먹게 되네요 또 먹게 되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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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 Wow Cool Wow 어렵다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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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으면 좀 더 맛있었어요 ㅎㅎ 김치찜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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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알았어. 아 아직도 고소한는 없다. 세상에 까먹는 것 같다. 하나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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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바삭바삭 하아... 어? 역시... 으아... 창고추장 깜짝이야. 오, 어떡해. ㅋㅋ 8ostand 5d 4 2 으 너무 잘하시는데 방송쟁이 하셔야겠는데요? 여기 나오면 또 엄청 꼬시겠다 딴 데는 나가지 마세요 그럴려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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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